지금 한참 이제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언니야 네 맞아요 호기심도 많고 도전성도 많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식은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만났으면 내일 연락을 해도 다음에 한참 있다 만나도 반가운 거야 네 본인이 그래 성격이 네 근데 나한테 요걸 궁합이라 지금 갖고 왔잖아 네 궁합이 어때서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네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이 분이요 자 만나시는 분도요 죄송한데는 언니는 지금 아직 너무 어리죠 네 그치 네 아니 진짜 씩씩하다 그래 자 어린데 이 분을 무척 사랑하는 거야 지금 저는 되게 오빠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났겠지 네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돼 21야 21살 차이죠 네 근데 우리 언니야 언니가 4차원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지 보이니까 알지 4차원적인 생각이 있어서 무모함이 있어 지금 좋고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사랑의 눈이 멀었어 콩깍지가 씌였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 네 그치 이게 사랑이 오래 갈 것 같고 내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 오빠가 너무 가여워 보이고 내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위로가 돼주고 싶고 지금 순수한 마음이 우리 언니가 그렇지 네 딱 맞아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고향이 어디야 저는 울산이요 울산 네 서울에 와서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랑 동거해 네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내 고향 버리고 내 부모 버리고 아니면 내 고향 버리고 내 부모한테 허락받고 다 버리고 그냥 오빠랑 같이 산경에서 서울로 네 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네 서울에서 또 일도 하고 오빠랑 보따리 싸들고 야밤도주에서 오빠랑 같이 왔어 네 맞아요 어 네 이거 부모 알아요 몰라요 서울 왜 와 있는 줄 알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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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제가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일 때문에 온 줄 알아요 왜 부모한테 굳이 말을 하지 저 봐봐 사랑은 스물 살이 차이가 나든 사십 살 차이가 나든 삼십 살 차이가 나든 본인들의 사랑이야 네 근데 자 내 말을 똑바로 들어서 네 어 그 지금 서포트를 받고 있어 아니요 오히려 제가 오빠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스물 여섯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 제가 여러가지 일을 해서 오빠 오빠가 일을 많이 안 하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 상경을 왜 따라 올라왔어 그럼 오빠가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주겠다 싶어서 그냥 왔어요 미쳤어 다쳤었어 혹시 머리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 제정신이잖아 네 미치지 않고 머리가 다치지 않고 나서는 이게 말이 돼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 분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그럼 이 사람은 이혼을 한 거야 이혼하는 시기야 이혼을 했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야 거기에 네가 끼어든 거고 어 끼진 않았는데 낀 거지 네 낀 거죠 낀 거지 끝나고 만났으면 이 사람도 사랑이라는 거지만 낀 거잖아 네 그쵸 약간 그치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 아니요 그치 난 사랑하니까 진짜 아니 그니까 사랑하는 건 알아 눈에 콩깍지가 씌였다니까 누가 보면 너 신들린 줄 알 거야 눈에 눈에 동공이 멍해서 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돈을 이 사람한테 다 내가 컨트롤 해줘도 안 아까워? 네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네 엄마는? 먹고 살만해? 네 저희 집은 살만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는 알아서 엄마 아빠 아빠가 벌어둬 주고 엄마가 얘네들 버니까 알아서 사셔라 이거야? 네 어 자식이 몇 명이니? 저는 언니가 한 명 있고 저 혼자 딱 있어요 있어? 언니도 그래? 언니는 그냥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너는 왜 안 들어? 저는 모르겠어요 너 이 사람한테 버림받는다? 진짜요? 응 그럼 버림만 안 받는 거야 결혼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예 정신을 차려 지금은 너가 우리 언니가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 어 네 나이 차이가 어리지만 누가 이 나이를 먹고 스물여섯 사람한테 딸 같은 사람한테 하다못해 큰 조카 뻔한테 응 그 고사리 손으로 이거 여기 뛰고 저기 뜨고 아르바이트하고 움직이고 밤낮으로 와서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쓴다는 놈이 미친놈이지 이게 거기에 저는 행복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 필요 없고요 저는 여기 와 있어요 부모 버리고 고향 버리고 다 서울 상당히 해서 응 누가 한몫을 잡으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하라니까 근데 유부남이었잖아 지금도 아직은 서류상으로는 아니잖아 그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언니 머리로 정상은 아니죠 지금 제정신 아니지 인정은 해 말 듣고 보니까 그런 말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인정해 근데 하지 인정 못 하겠어요 본인이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정상적인 연애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진 않아요 저는 돈을 안 받고 제가 서포트 해주니까 저는 사랑이에요 이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남자 등점 오려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고 순수해서 내 오빠가 착한 거 같아서 네 네 니 오빠가 뭐라고 서로 올라오라고 그랬니 오빠가 잘해주고 저 고생 안 시키고 정말 지금 개고생 시키네 저희는 서로 사랑하니까 머리 안 다쳤었어 네 진짜 다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안 다치고 나서는 어떻게 이게 제정신이니 고생 안 시킨다며 그면 앞으로 남은 본인의 학업을 가든 아니면 내가 이만 이만하니 네가 좀 기다려줘라 내가 서류상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날 거라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따지면 본인이 남자 입장이든 모든 불륜이야 아 네 근데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서 애틋해서 미안하지만요 너의 몸이 순수해서 어린 나이에 솔직히 탁 가지고 너도 성적으로 맞다 생각들지 네 그치? 그리고 정식적으로도 맞다 생각들지 네 그치? 막 미안해 이거 보여서 그래 막 오빠가 쓰다듬어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내 몸만져주고 말하면 네가 막 자지러주고 너무 좋지 행복하고 네 네 아빠가 아니야 품이 아빠처럼 그리운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네가 헤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랑 잘 살아서 이 사람이 이혼 잘 해갖고 저랑 같이 잘 살아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? 네 그게 딱 궁금해요 제가 오빠랑 만나서 계속 살고 그럴지 잘 살지 네 너 이 사람 뭐 보고 갔어? 뭐 보고 만나서? 마음보고 봤어요 마음보고 응? 마음보고 만났어요 이 사람 뭐 없어도 돼? 재산 없어도 돼? 아니 재산 있긴 있죠 있는데 재산도 있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지 나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도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가 고사리 손같아서 스물여섯 살이 벌어다 주는 갖고 생활비를 쓰고 앉아있어 야 네가 생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무당한테 갖고 와서 뭔 얘기를 하니 미친놈이지 이게 아니야 기분이 나빠 내가 사랑하는 오빠 욕해서 약간 조금 마음이 좀 팩트 풍경 많이 닿은 것 같아요 팩트 풍경 아휴 가슴에 상처를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자 철업수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벌어서 그 내 생활비 내가 그 남자 생활비를 대주는 건 아니야 네 그 돈을 벌어서 우리 언니야 네 엄마한테 적금 통장을 들어 못하지 네 못하지 네 솔직히 네 나가다 침 뱉어도 돼? 괜찮아? 네 나 재수 없는 무당이야 네 근데 내 조카뻘 같아서 그래 만약에 내 조카가 그랬으면 너 머리끄댕이 잡혔어 너는 오늘 아 정말 개샹노 소리 하면서 내가 지금 머리끄댕이 잡혔을 거야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야 야 부모도 버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버려서 와서 뭐가 좋아 갖고 이렇게 붙어 갖고 이러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오빠의 팩트가 좋아 아니 오빠의 마인드 아니 오빠의 마인드 네 오빠의 마인드 너 다시 보따리 싸갖고 다시 내려가 결국엔 결국엔 무일푼으로 너는 어 내가 26살에 배워야 되기도 현찰을 판 거게 이거 진짜 내가 신고해버릴까봐 인자 진짜야 네가 다시 고향은 쪽팔려서 못 내려가더라도 너는 보따리 갖고 빈손으로 고향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내가 떠들면서 또 너는 어 내가 비참한 인생을 갈 거라고 근데 얘야 26이다 이게 제정신의 사람으로 생각은 아무리 어려도 26이면 성인이잖니 지금은 내 말이 안 들릴 거야 사랑해 그치 몇 개월밖에 안 됐다며 어 그래 사랑해 그러나 내가 돈을 안 줘도 이 사람이 나를 고생 안 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시험해봐 어떻게 시험한 번 정도는 안 주고 네가 네 통장으로 집으로 보내 엄마한테 엄마 아프다고 핑계를 해도 돼서 그러고 나서도 나 먹고 살아가는데 고생 안 시키겠다 싶으면 네 그리고 이혼 소중증 이제 눈으로 확인해봤어 네 확인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이 있든 뭐 있든 재산이 있는 걸 확인했어 네 등기 있죠 확인 다 알겠지 근데 너한테는 돈 안 주고 네 돈을 갖다 쓰니 이 사람이 장가를 일찍 갈 것 같으면요 스물하나 스물살이 같으면 딸 같은 게 나올 거거든 네가 우리 언니가 근데 딸이 같은 애가 응 너 놀림당하다가 버려줘 내 말 잘 들어 무당이 안 좋은 소리보단 안 좋은 소리가 더 잘 맞는다 네 정신 차려라 응 정신 이상 병이 걸린 거 아닌 이상은 네 왜 내 인생의 청추를 여기다 갖다 맞춰 그래서 동서 사방으로 내가 일하는 게 돈 벌어서 오빠한테 갖다 주고 그런 게 행복해 네 약 먹고 왔어 혹시 오늘 아니요 응 이게 행복하냐니까 네 어떻게 할 거야 너 엄마 연락처 몇 번이니 아니 저희 엄마 잘 계십니다 잘 계시는 거 알아 딸이 이런 거 아냐고 몰라요 그니까 전화 몇 번이야 잘 계세요 몇 번이냐고 잘 계세요 엄마 안 죽었어 엄마 잘 계셔 네 아니면 네 아버지 전화번호 몇 번이니 네 아버지 잘 계세요 아니면 이 사람 같이 전 보러 올래 네 아 네 다음에 한번 같이 와서 궁합 좀 봐주세요 아주 당당하구나 아주 지랄 맞다고 진짜 정신 차려 그리고 돈 벌어서 엄마한테 줘 네 네 네 엄마 네 돈 갖고 안 쓰는 엄마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고생 안 시키고 나를 어이없봐라 정말 귀여워라 사랑을 하고 나를 보필을 해줄 수 있다면 네 네 사랑해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거 같다 이 모다 정말 정신 차려 네 너 지금 못 헤어지지 네 저 선생님이 그냥 저희 잘 살 수 있고 좀 오래 만날 수 있고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이랬으면 좋겠지 네 그치 네 모든 스케줄을 네 오빠한테 맞추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약 안 하지 네 약은 안 해요 정말 약 안 하지 머리도 안 다쳤지 네 응 제 정신이지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제 정신으로 네 친구가 이렇대 집도 나갔어 내 부모도 버렸어 돈 벌어서 스물한 살 차이 나는 이혼 소송 중인 남자한테 생활비 대준대 너 뭐라 그럴까 네 친구한테 너 이상하다 그치 지금 네가 이상하다고 아 전화번호 돼 엄마 거 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어 아니 몸 죽네 돈 빨아먹어 이 개새끼지 이게 그걸 받아서 써 쓰니 네 네 받아서 온 거 적금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 네 오빠 같이 쓰면서 저도 같이 즐겁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재밌게 놀고 여행 다니고 하는데 같이 네 돈으로 네 네 돈으로 네가 발품 빨아서 이 일 저 일 해서 개고생하는 돈으로 어 개고생 시키네 응 너네 백프로 헤어진다 너 버림받는다 내가 2년 안 걸린다 해서 잔 건다 응 잔 건다 아 내 손 건다 진짜 정신 차려 그때 가서 내 인생 이러니 저러니 어 이렇게 사랑인데 근데 중요한 건 넌 그때 가서도 네 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왔다면 그 오빠를 위해서 또 논의 시장을 할 거야 응 마인드 바꿔 네 바꿔 응 네 이게 이게 말이야 나 진짜 너네 엄마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래 내가 물어볼게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내 친구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 만약에 이런 아이한테는 나는 뭐라고 충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 물어봐 네 응 하 멋있니 네 오빠가 네 지금 전 보고 나가서 오빠 만나러 가니 어떻게 하셨어요 응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네 오빠 만나러 그리고 내일 오늘 즐기고 내일 가서 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응 네 하 아니 상 미친 놈도 거지 같아 네 아가야 네 정신줄 놓지 말고 가라 이 오빠 네 오빠 사랑하는 오빠 착하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더 착하니까 어 괜히 버림받지 마라 네 인생 청춘 여기다 갖다 하지 마라 지금 내 얘기가 안 들리겠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너 나중에 이 영상 봐봐 그러고 나서 조금은 네 마음속에서 좀 죄책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부모가 생각하면 피눈물 흘릴 거야 애지중지 키워놨던 인마는 어? 돈에 그렇게 환장했어 아니지 네 남자 없이 뭐 써라 아니지 네 근데 왜 여기에 꽂혀갖고 미쳐갖고 이러고 있니 가서 네 정신과 상담 좀 받아 봐 네 아니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 안 불쌍하니 본인 같은 딸이 있다 그러면 안 불쌍할까 좀 마음 아프실 것 같아 왜 네 엄마 마음 아프고 네가 즐길라 그래 왜 네가 내 딸이 귀중한 딸이 이상한 새끼한테 가서 지금 돈을 벌고 갖다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돈 받자 몸 받자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속상할까 네 엄마 혀 깨물고 죽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어?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 그래 성인이잖니 스물여섯이면 네 정말로 네 이거 헤어진다 네 너 헤어지면 다시 와 알았어 근데 오래 안 걸린다 네 응? 그리고 정확하게 네가 돈 버는 거 엄마한테 줘 진짜야 네 진짜다 내 말 잘 들어 네 정신 차려 사랑도 순수한 것도 사랑에 내가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닌데 네 사랑을 하대 네가 지금 이거 뒷바라지 할 일은 아니야 솔직히 그럼 네 오빠 개 쌍놈의 새끼라고 욕먹어야 되는 거야 네 네가 사랑하는 오빠 욕먹이고 싶지 않으면 돈이라도 주지 말라고 네 알겠어? 네 내 말 이해갔어? 네 빨리 가야 되니? 네 오빠가 만나기로 했어요 네 가 봐 아빠